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미교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3월 12일 금요일장인데요.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만기일날 국내 증시 급반등에 성공했고 또 미국 증시도 잘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미국 시장 분석하고 또 무엇보다도 한국계 기업 바로 쿠팡이 상장을 했는데 빅키트를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 관련 종목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이 좀 안정에 접어들었잖아요. 그에 따라서 위만 섹터 그 다음에 또 황미교와 포착한 그런 종목들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요. 역시 시장은 우리 예상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오가 한 0.58% S&P가 1% 나스닥이 어제는 이제 그 어제는 다오가 급등하고 나스닥은 약간 뭐 약보합 정도 하다가 오늘은 또 2.52%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수용주 러셀 2000지수가 2.31% 좋은 흐름을 보였고 공포지수라는 빅스가 한 2.88% 내렸죠. 서로 뭐 작용돼 반작용의 그런 역할로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종목별로 보게 되면 대략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이런 소위 말하는 성장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반도체 섹터에서 엔비디아, 그 다음에 폴컴, 이런 것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다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역시 기술주들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제 여전히 그 무상향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걸 봤을 때 이 이격 주장이 참 기가 막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선, 주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선, 주 추세선을 돌파하면은 여기서 큰 폭 조정은 일어나지 않는 게 의례적입니다. 주봉을 보셔도 지난주까지 이 은봉 3개가 흑산명이 상당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봉을 보아도 구주부를 만드고 이번 달 양산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서 가십시다. 예, 뭐 이건 뭐 제가 자꾸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금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항상 기준점이 되는 게 미국의 10년 만개 국부 재수익률이에요. 이걸 보시게 되면 쌍고점에서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드렸죠. 역시 맞지 않습니까? 이 금리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1.6%대에서 1.5%대까지 뭐 전혀 1.4%까지 살짝 나온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주 같은 것들은 상승을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다 쌍고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올봉을 보아도. 이제 아하, 그래도 이제 저희 모닝 그리핑을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잘 모르실 겁니다.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도 제가 맞든 틀리든 역시 앞서가는 증권 방송이다.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늘 여러분들 성원과 경력이 감사드리고요. 이쯤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늘 올른 조모도를 쫓아다니거나 그 다음에 늘 득뿍 치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주변분들이 계시다면 코유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국내 증시는 어제 이제 멋지게 또 상승 마음 했잖아요. 우리의 그림들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매달 볼게 이렇게 하면 아유, 제가 또 자랑이나 하시지 마시고 자랑이 아니고요. 이렇게 견디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양선 나온다고 해서 양선 나오고 주변을 보셔도 이번 주 저는 이제 사실 어제 너무 급등이 나왔어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럼 살짝 누를 수도 있어요. 눌른다 하더라도 음선 난다 하면 다음 주는 양선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저와 함께하는 저희 VIP 패밀리분들은 아세요. 아, 이게 황미께로 잡는 패턴이구만. 다음 주 양선 나올 수 있겠구만. 그렇게 말씀은 잘 압니다. 왜 제가 늘 기법까지 설명해드리기 때문에. 월복을 보게 되면 종합주가가 주수도 어떻습니까. 역시 5월 2평에서 이익을 메웠죠. 이거 저희 3월달 양선하러 나올 거다. 그러니까 월초 조정은 괜찮다. 만기일 전까지 지지받게 쥐었잖아. 그런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만기일 전으로 해서 변곡이 일어날 것이다. 맞잖아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좋다. 이거 지금 보게 되면 일간 차트에서 이미 하반경을 확보했죠. 그래서 같은 논리예요. 나스닥하고 다우하고 이렇게 시속게임하면서 상승 밸런스를 맞추는 것처럼 코스하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봉을 보아도 좋다 이거예요.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흔들렸지만 여기서 사운드 이펙트 만들거나 음선 나도 다음 주는 또 양선 가능성도 있고 물론 지킨은 봐야 되겠지만 역시 시장은 나쁘지 않다. 하여튼 전조점만 깨지 않으면 시장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종목들이에요. 지금 종목장세예요. 그래서 지수가 급등 나오는 것보다도 종목장세에 이어질 것인데 그 종목장세는 뭐냐면 여러분들 결국은 낙폭과다. 내용 있는 종목들 어제도 제가 계속 말씀을 했지만 황백계에서 포착한 게 뭐였죠? 진성 T-C화통 낙폭과는 다음에 딱 치르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삼성 SDI 다 황백계에 포착됐던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삼성 SDI 그 다음에 어제도 황백계에 포착된 게 뭐가 있었죠? 인콘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인콘 인콘은 이런 것들은 뭐 오늘도 나쁘진 않지만 어제 이렇게 뭐 급등 출발을 하니까 좀 그랬지만 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콘이 아니고 뭐 했더라? 잠깐만요. 인콘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제가 순간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어제 황백계에 포착된 종목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따 하면서도 추천해드릴 수 있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낙폭과자들을 매수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95%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포기하고 달아나요. 그러니까 저쯤 있을 때 왜 손절 안 하냐 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게 바로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톤입니다. 그래서 황백계에 아톤 아톤 같은 것도 갭상승 출발했지만 이런 것들이 간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지인의 뮤직 그 다음에 또 형제 엘리트 다른 것들 에이스토리 다 역시 멋지게 다 수익을 줬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일단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수는 뭐 이렇게 또 갭상승 출발하면 약간 음수나서 걱정하지 마시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핫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쿠팡의 상장이에요. 쿠팡의 상장인데 뭐 이제 쿠팡 같은 거 이제 보게 되면 다우드 이제 좀 업데이트 됐네요. 역시 이제 좀 고점이죠. 약간 단계 고점 누를 수가 뭐 있지만 큰 폭 조정은 아닐 것이다. 이격 조정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자 미국 우리 이제 지금 영광이죠. 보게 되면 미국 증시에서 쿠팡이 상장됐습니다. 공모가가 35달러인데요. 야 69달러까지 거의 갔어요. 80 몇 프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결국 정강 후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이만큼 가니까 우리나라 또는 100조예요. 그때 뭐 처음에 이제 50조에서 뭐 80조 이렇게 남는 100조를 거의 찍고 야 삼성자가 다음이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이제 어휘됐던 한 35달러니까 한 40 몇 프로 올라온 것 같으네요. 대략. 그러면 이렇게 쿠팡이 그래도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영광이에요. 이거 이제 뭐냐면 결국 물류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그런 것들을 가졌지만 결국 물류에서 밸류의 시연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범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지금 이제 하루 로켓 하루 대회 로켓 배속에서 1시간 내에까지 이렇게 하겠다. 퀵서비스 하겠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쿠팡 관련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한번 설명드렸지만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동방이라는 회사입니다. 동방. 그래서 오늘 물론 쿠팡이 밸류의 시연을 인정받았지만 50달러까지 보통 50달러 정도 될 것이라 49달러 밸류의 시연을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면서 계약한 게 동방이란 말이에요. 경고 종목인데 이거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됐고 2천 원짜리가 14,000원 7배 올랐으니 오늘은 재료의 소멸이 될 수 있겠고 아침에 높게 출발하면 우리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일부는 수익 실효하는 게 좋겠다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관련된 게 결국 쿠팡하고 서로 손잡고 가는 거 KTH 이것은 또 많이 선조정받았기 때문에 은봉 3개 다음에 한번 우리가 관심을 놓고 볼 필요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KCTC가 있어요. KCTC도 어제 또 한 번 상세히 일어났죠. 이것도 지금 폭은 있긴 있었는데 바로 정고점 부근이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높게 출발하면 한 번 우리가 오늘 뭐 쿠팡도 정각 후약 됐으니까 일부 수익 실효하는 그런 전략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쿠팡이 상장해서 성공을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켓컬리라고 해서 마켓컬리 그래서 새벽 배송 처음에 시작한 게 마켓컬리 음식 음식 음식이 아니죠. 식품 같은 거 아주 신선하게 그 여자가 CEO인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쿠팡도 이제 성공하고 그러니까 마켓컬리도 미국 시장에 또 상장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종목들이 사실 참 저와 함께 하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끝까지 펄라우는 못했는데 잘 보는 게 지어스포트예요. 그래서 어제 많이 올랐죠. 미리 참 은복 3개 다음에 이만큼 좋으면 매수할라 했더니 그걸 안주고 그냥 가버려요. 좀 덜 익었거든요. 쿠팡 모멘텀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마켓컬리 쿠팡 그 다음에 또 물류에서 하게 되면 쓱닷컴 하는 게 바로 이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마트도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이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것도 쓱닷컴에서 모멘텀이 되는 거죠. 이마트도 볼 필요가 있는데 좀 무겁긴 무겁지만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어스포트 사실 지어스포트는 제가 왜 아쉬운 줄 아세요? 이 내용을 알고 왜 지어스포트 자회사가 뭐가 있냐면 원래 지어스포트는 플랫폼 그런 제공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아시스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리즈너블 프라이스라 그래서 그러니까 싼 가격이 마켓커딩이 좀 비싸요. 그런데 이것은 싼 가격이거든요. 5천 원대부터 우리 VIP 클럽에서 관심을 투자하고 그냥 또 가끔 공략도 하고 그랬는데 또 다른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놓쳐서 끝까지 팔로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 원대에서 4배 5, 4, 20 5배 거의 5배 이상 나올 종목을 조금 제가 강구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쿠팡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 코리아센터라고 있어요. 코리아 코리아센터가 있는데 이 코리아센터도 계속 뭐 이렇게 이거 이제 물류 담당하거든요. 코리아센터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해요. 하나는 메이커샵에 가지고 카페 이시샵처럼 이렇게 이제 소상공인이라는 게 플랫폼 제공하는 홈페이지 만들고 제작하고 유지관리하는 데죠. 소위 말해서 쇼핑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류 해외에서 직구해서 해가지고 이시오가 삼성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눈을 좀 일찍 떠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구부터 해가지고 아주 좀 좋은 회사를 만들어 놨죠. 어떤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쿠팡을 하면서 중국도 물류 기지가 있고 대팟이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도 있어서 그런 물류 거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코리아센터 이런 것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두면서 보시고요. 오늘 뭐 저희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또 무엇보다도 확 믿기는요. 제가 이미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 확 믿기에서 어제에서 진성 T씨처럼 이런 종류들은 제가 이제 기업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진성 T씨라든가 이런 것처럼 진엠 미적 같은 거 잘 아시죠. 확 믿기에서 완전 저점에서 잡아서 음선에서 잡아서 급등 나온 거 이때 이때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올려놨으니까 저와 친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VIP 어찌만 어제도 제가 이제 머니터에서 공개 방송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감사하고요. 저와 친구가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 친구가 되기 전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귀한 정보를 드리지 않았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만 분이 되는데 만 분 되면 제가 또 실시간 공개 무료 방송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일단 황믹기 무료 체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영상 밑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하시고 또 무료 채팅방 특히 카톡 제가 여러분들 무료 채팅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그 창 어려울 때 흔들리지 마시라 시황철에 그렇게 잡아드렸잖아요. 자 1번방 1번방부터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백 몇 분 티오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트리카셜 할 수 있고 4, 5, 6, 7번입니다. 얘기하시고 또 어제도 제가 공개 방송을 했는데 10분 넘게 또 1년 넘게 저 오래 하시는 분들 연장 가입 많이 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단순히 참고하십시오. 그동안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 또 확매하게 일단 무료 체험하시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오늘 또 주말장이지만 멋진 수익 낼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